역시 대홀라는 쓰레기야 땜 아이 미친 척 막둑 뻘거 네골 흘려보내기 대건 몸풀기 버퍼특 2 데미지나 막음 아 도발 팽이 웬 팽이 킹의 파도 일단 막음 화학자 부회없는 아이언클레드 부회없는 아이언클레드 부회없는 아이언클레드 맞다 잘 태웠다 시원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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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에파동 몽디 몽디 스네코 팽이 바로 쓰레기되죠 그래도 지옥불 쓰면 팽이가 카드 한장 뽑아줌 개꿀 욱불 굳이 바로 스프레이오 그리고 스프레이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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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퍼컷 어퍼컷 몽둥이 시원 아 이건 아 거제아트 이벤트 유사추약의 이벤트 까로네 요걸 슬더스 최악의 이벤트는 뭘까 우승후보 보탈 이벤트 보탈 미만 잡 피우사항 vs 포탈 도드 없을 때 나오는 상점 도갈 아 살 거 있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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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몽몽 난관 몸박 천둥 난관 별로 쓸 일 없을 것 같은데 요번 이도료 이도료가 안나오나 이도료 중요한데 연소가 나와냐 나오다 나와도 연소가 나오냐 아 아 아 아 아 아 넷 욕불 메몽디 거미 도너서 아 아 아 아 갓 갓 갓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띠이 코스트가 딱히 높진 않은데 왜케 무적이냐 발이냐 혐기 컷 5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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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통의 표식 되게 오랜만에 먹네 고통의 표식 너무 싫어 쓰레기야 안전봐라 5시 5시 진짜 좋은거 특 언제든지 좋은 안좋은거 특 조건 맞춰지면 좋은 슈윙끈 유물 왜 살게 없냐 아저씨 장사 똑바로 해요 거통 와 바리케이드 무료 바리케이드 정말 작은집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이이이이이 변수판수님 22개월 이이이이이이 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이이이이이 아이고 22개월 감사합니다 이이이이이 몸박이다 몸박 쓰냐 몸박 다원 난 센다네 살려줘 다원 왕이이이 몸박 꿀르르~~ 지옥불 하나 더 주던가 이도류를 주던가 지금 대게 쓰레기 너무 많은 듯 태울 수도 없어가지고 고생 꽤 할 것 같은데 넘나 많은 쓰레기 무감타도 띄워야될 것 같고 무리군주 감염축 타락균 gent 오리 하르콘 또 퍼컷 다이거 퍼컷 전등 뭐야 강화할게 없네 방금 어퍼컷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아니 왜 안 나와 더 부약해 더 강한 힘을 원해 더 많이 힘 운리미티드 파워 차모다 야 니가 차모 어퍼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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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몽둥이 다 막네 갓박칩 화염장벽 커맨드 인력을 잘하는 아클 승룡권 커맨드 승룡권 커맨드 승룡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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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건 아니잖아 쯧 드스 드로우 쓰레기 아내가 스네코를 짓고 발이 차무하는 건 발이 되고 진짜 1호류만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아니다 그냥 지옥불 하나 도노한테 어퍼컷을 날리려면 어디를 때려야 되지 지옥 위상학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다 첨탑단자 일부 위상수학 흑 알려주세요 안돼 참호 못 참호 좋아 스위치 돌아다니다 보면은 채팅 규칙에 아재 개그 금지 이런 방이 있는다 두렵다 안 돼 안 돼 참호 오호 아이차imo져프잖아 아재개그 뭐지 판 깔면 할 거 없는데 어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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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컷 토끼가 무서운 이유는 깡과 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좀 무섭긴 하네 2345 님들 다 점수 2345임 참호 하나만 더 줘 참호 하나 더 참호 으아하 발굴 지옥불 하면 되겠다 얼눈 필요 없는데 돈 남으니까 살게요 가자 바무참 다 떴네 알려줘 어퍼 어퍼가 보셨을까 심장에서 쎄게 낫지 않을까 심장에서 도박분의 영액이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만 뚜두둥 따생 난곤하 극복 도움이 안 돼 발굴 할 거 없지 잡고 상방은 잘 잡았고 심장이 문젠데 심장이 문젠데 괜찮은지 바무참의 포웅 보험 투머치의 포웅 참호 및 밑에 있네 바리케이드라도 빨리 뜬 건 다행이지 아이고 발굴도 서있네 발굴이랑 지불이랑 하필 같이 잡힌거는 너무 재수없다 퍽퍽툴 길 댄마금 귀신같네 아마 귀신일거야 멀리서 거의 이긴거 같은데 아, 나 몽둥이 하나 탔지 그건 안좋다 몽둥이 2개면 훨씬 편한데 하나만 있는 마찬 몸중에 몸이 없어 바참만 있으면 되지 몸 박은 필요가 없어 바참몽 다이거 990 몽둥이로 잡았는데 왜 칼을 들고 있죠 사석 영웅 완벽함 2 76 딜 조개화석 별로 일 안했네 76이면 진짜 못 막았다 빨리 먹은 것 치고 안 맞아서 그런가 오 뭐야 이거 개쩐다 황벨이다 황벨 스네코 유골 유골 2힐 피가 담긴 펜타그래프 농법서 1 에너지 중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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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이 몇 시원 몇 시원 어떤 점이 없을까 치고